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재밌어요? 냉동이야? 네. 핸드폰이네. 언제 오냐? 지금 퇴근하려구요. 왔다 와. 오늘 빠르네? 오늘 빠르다고요? 여기가 어딘지 아시고 빠르다고 그래요? 아니 퇴근 시간이 빠르다고. 퇴근 빠르면 뭐에요? 네? 냉동 님 접속하실 때 퇴습 발생. 끊겼어. 랜드 님 말 끊겨. 냉동아 빨리 와. 너 도착할 때 쯤이면 퇴습 열려. 나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어요 형. 어 퇴습 7시에 열려. 퇴습을 하자고? 어 퇴습 7시에 열려. 사망 뱀 나왔어요. 퇴습 안 살았는데? 살아나. 이야 터풍 맞았어. 너무 사랑해요. 피엘 형 살려있으니. 집에 하나. 집에. 집에 하나 있어. 괜찮아. 난 두 놈을 같이 갔어. 두 놈을 같이 갔어. 2차 초반집에 한 명. 벤드는 왜 이러고. 초반집에. 파밀할 곳이 없어서 초반집에 왔는데. 초반집에도 있어. 옆에 나온 배라. 이거 왜 이렇게 들락날락거려? 몰라 옆집에 있던 새끼 발소리 듣고 안 나오네 남쪽에 있다 낮은 시골 낮은 시골 자막을 방문해 남쪽으로 정밀 남쪽으로 정밀 남쪽으로 정밀 남쪽으로 정밀 아, 언덕 차고 갔구나, 그렇군요. 시공에 한 팀 간 것 같아요. 제가 시공 쪽으로 갔거든요. 스시 집이 있던데. 제가 시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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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공을 넣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일 하나 남아요. 시공 털렸고. 시공에서 온 건지 모르겠네. 저기서 올라온다. 저기서 올라오네요. 일일해서. 3층 집. 제 옆에 있는 3층 집. 한 명. 시공 털렸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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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공 털うheid. 나 일단 여기 파밍 좀 할께요 네 템 없어서 인생이 살아 있어야 돼요 네 걷는 거 견제하고 있어요 초소에 한 명 그리고 옆에 있는 집에 한 명 제 앞에 있는 여기 여기 한 명 제 앞에 있는 초소 나무 쪽에 한 명 오우 보였어? 네 교회 위에서 백업할께요 수류탄 수류탄 피했어요 수수류탄 지금 얘네 초소랑 어디에 있다 그랬죠? 제 뒤쪽에 있거든요 한 명 그에서 보이려나 저한테 붙이면 아마 보일꺼에요 아 아 아 쟤가 카우팔이구나 안 되겠다 어 나한테 쏜다 아 내 위치를 알아가지고 애들 쟤는 백끼리도 싸운다 그쪽으로 갈께요 어 살려줄 수 있겠어요 네 쟤네들끼리 싸우니까 그때 아니면 못살려요 아 나 지금 템 다 떨렸나네 다시 먹어요 쟤네들끼리 싸우니까 어 뭐야 렉 아 쟤네들끼리 싸우거든요 지금 나이스 염화 피우고 난리났어요 뭐 템을 이렇게 많이 뿌려놨어요 ㅋㅋㅋㅋㅋ 저기 카오팔 있거든 네 카오팔 있어요 다 드세요 다시 대탄하나 드세요 소염기 드세요 저 대탄 있어요 사베 하나 드세요 사베 하나 드세요 쟤네 그 3층 집 근처에 있거든요 잠깐만요 나 밑에서 뚝배기 좀 먹고 올게요 사베 유료 애들 시체에 뭐 좀 있어요? 먹을 건 없어요 뚝배기 약간 다 터졌고 여기 칩패드 있네 쟤네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싸울래요 아니면 기다릴래요? 올라갈래요 싸우는 게 낫지 않아요 쟤네들이랑 저 3층 집 근처에 있거든요 저 차고 안에 있는 거 같아요 동사무소 쪽이랑 수로 쪽? 네 그쪽으로 계속 싸우는 거 같거든요 내려가 볼게요 얘네들 뒤잡으면 내가 3층 집을 다시 갈까? 내가 갈까요? 어? 뭐야? 다른 데에서 쏴요 이거 차고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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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네 붙었네 붙었네 저게 저게 안 보이죠? 하나 기절 저게 안 보이죠 아 승리차는 저 아 차고집 차고집 아 차고 옆에 쓰레기통이네 저게 저기 세종혁 삼층 집 삼층 집 삼층집에 한 명 오케이 1-1동이 하나 있어요 오케이 기절 제 뒤 좀 봐주세요 제 옆에 저희 3층 집 담장 쪽에 한 명 기절할 것 같아요 친구들 아마 구해주러 올 것 같죠 살린다 파고팔 한 대 때렸어요 돌았어요 집 안에 들어왔나? 집 안에 들어왔어요 내 쪽에 하나 붙었어요 오케이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쪽 또 있어요? 네 경쇄복 좀 자기 자리 죽겠는데 잘못하면 바르사마 바르사마 저희 졸업한 것 같은데 그런듯 와 승리자이 그쪽도 대탄 잡은거죠? 네 세탄 필요없다고 그랬죠? 네 거기 수직 손잡이 있어요 혹시? 어 없어요 제 친구도 파밍해야 되겠네 자기장 개몰다 파밍하고 바로 이리 와요 차고에 차 있는데 있어요? 네 그러면 차 좀 갖고올래요? 나 여기 아까 하나 죽인 놈 어디있지? 욕심부리 다 뒤진다 차 끌고 오세요 나 여기서 파밍받을 할께요 여기 삼렙 가방 조직 손잡이 있고 누구냐 누구냐 됐어 됐어 꺼 꺼 맹덕이야? 맹덕이야? 어 지씨님 같은데? 왜? 세유들어와 이 시간에 롤 내가 아니니까 일단 원앤 들어가서 회복하고 다시 네 아 이걸 졸업하네 몇 킬 하셨어요? 네 몇 킬 하셨어요? 한 6킬 하시지 않았나? 6킬 6킬 저 2킬 나 둘 하나하나 저 5 1,3 5,1,3 5,1,3 아 4배하나 드려야 되니까 4배 쳐 있어요 있어요? 5탄 500발 하하하하 짠다 씨 하이튼 성애죠 하이튼 아유 아니 있는거 그대로 다 주워먹었더니 500발 내버린 식사 흠 저기 장벌 다 익숙사 무 아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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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아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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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수도 있겠는데요? 앞에 차 하나 퍽였는데 앞에 차..총소리 어디에서 아리사업일거에요? 일단 그냥 빨리 들어갈게요 카우팔사업 저 아래에 있는거 아니에요? 카우팔사업 나 구상 하나만 줘요 네 못한거 필요해요? 나 많은데? 아니요 저 카우팔이랑 이렇게 해요 저기 210방향에 있거든요 애들 산쪽에 자기장 보고 바로 이동할거 같은거에요 아아 산쪽이 아니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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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유소에 있어요 주유소에 있어요 주유소 옆 주유소로 갈래요 주유소 옆집으로 갈래요 전 상관없어요 아니면 여성 주유소 안에 있어요? 저 봤어요 봐요 네 산에서 내려올까요 그냥? 네 큰일도 나는거 같아요 아 주유소로 잡히면 컷 아 가련되고 상관없어요 아 거기서 내려야uating 천천히 걸어가야해요 아니다 아니다 너무 개활찌다 우리 그냥 저쪽에 있다가 막판에 다시 들어오죠 라인 타죠 개활찌를 했다 어쩔수없다 차가 기름이 있고 드라이브나 좀 하다가 차에 기름이 없어요 부스팅 안쓰고 있잖아요 저기 버킹 저기 버킹 세웠네 어 뭐야 뭔데 그냥 짐기로 가 뭔데 바로 헤드 맞아 와 머리 다 깨졌어 저쪽에 지금 태우소에도 한 놈 들어갔고 아 루시님 들려요 어디서 날 쏘는거야 그 앞에 앞에 나무 아 봤어요 그리고 2호 방향에 있는 해우소 아 봤어요 자기장 자기장 와요 오세요 자기장 자기장 네 가요 버거 7시에 테스업이 열리고 갑자기 트업이 열리고 갑자기 트업이 열리는데 이제 뛰네요 저희 라인 계속 타야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주유소네 주유소네 그냥 위로 건너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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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게요 네 여기 올라가면서 엄청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여기 집을 먹었나 여기 집을 먹었다 여기 집을 먹었나 여기 집을 먹었다 아 있어요 집에 네 집안에 있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수류탄 수류탄 던져요 네 붙지 마세요 또 던져요 뒤로 돌아요 뭐야 얘네들 좌우로 있네요 두 명이에요 아깝다 아니구나 나 밴드니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내가 움직이는 상황이라